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오늘부터 열립니다. 다섯 판 모두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던 이세돌 구단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세환 기자입니다. 이번 대국에 쏠린 전 세계의 이목과 구글이 거는 기대를 반영한 듯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회견장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미소를 통해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승부 예측에 있어서는 완승을 예고했던 지난달보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5대0으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할 것인데요. 인간은 아무래도 인간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루에 3만 번의 가상 대국을 뒀다는 알파고의 진짜 실력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 펼쳐지는 대국에선 컴퓨터를 대신해 구글의 연구원이 이세돌 맞은편에 앉아 돌을 놓습니다. 이번 대결에 대한 외신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 이세돌의 인류를 지키기 위한 한판 등으로 이번 대국을 묘사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